책벌레 선생님의 행복한 독서토론 행복한 아침 독서에서 편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인 저자가 10년 이상 독서토론을 지도하며 얻은 경험을 모은 초등 독서토론의 길잡이입니다. 성격도 제각각인 아이들과 어떤 책을 읽고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 비로소 아이들이 책을 자신의 이야기로 받아들이게 됐는지 소개합니다. 경쟁의식을 부추기는 찬반토론, 형식을 갖춘 토론에서 벗어나 아이들이 속마음을 주고받기까지의 과정을 세세하게 담았습니다. 독서토론에 대한 두려움 없애기, 독서토론에 알맞은 책 고르기, 다양한 상황에 대비한 토론 준비기 등 독서토론 지도에 도움이 되는 책입니다. 독서토론